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전주시 의료관광앱 Dr.JJ를 개발 총괄 기획한 대자연병원 진료협력센터장 김종원입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앱 개발을 런칭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.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신 전주시 보건복지부, 물론 예산을 저희가 주셨고 대자연병원 이병관 병원장님, 그리고 소피아 여성원의 두재균원장님, 이 앱 개발을 위해 노력하신 올리고컴퍼니 한승재 대표 및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의 노력 그때 저희가 국내 최초로, 어쩌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는데요. 앱 안에서 위챗, 이완화, 위챗페이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인 앱을 개발하였고 두 번째는 이 앱으로 결제한 의료상품들이 결제되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이 관광, 숙박, 통역 모든 것을 원스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이 앱을 통해서 저희는 전주시에 있는 지역의 특화 의료상품과 전주시에 있는 숙박, 관광, 음식 등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서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, 그리고 지역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. 닥터 제이제이는 의료관광 플랫폼입니다. 이 의료관광 플랫폼에 저희가 원격 진료를 개발해서 몽골 의료기관에도 협의 중입니다.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있고요. 저희 개발자분들 모두는 AI 시스템을, 여기 리커멘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력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전주시 의료관광 앱 닥터 제이제이 이 앱은 파이썬 플러터로 개발된 최적화된 최신 트렌드의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. 이 앱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,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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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